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주시를 대표하는 장욱진 미술관이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양주시는 자연과 예술이 융합하는 숲속에서 만난 장욱진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미술관이 임시 휴관함에 따라 전문강사를 조빙해 장욱진 화백을 작품 속 모티브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조연영 과장은 양주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양주시 학생들이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피부로 체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양주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민아입니다. 5.3% 3.5% 4.5% 5.5%